사람이 나이값을 하며 산다는 것이 뭐냐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람의 댐댐이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사람의 성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견고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부드러운 주제로 사람이 나이값을 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세월이 가면서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완전한 인간에 다가갈 수 있을까 물론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좀 더 나아짐을 향한 전진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김종인 씨가 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윤석열과 문재인은 큰 차이가 없다 자기 말을 안 지키는 것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해 달라는 기자의 말에 큰 차이가 없고 자기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분이시고 김종인 씨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아마 취임식 날 인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5월 11일입니다 취임식 바로 그 다음 날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취임식 바로 그 다음 날 그래서 이제 기사 출처를 보니까 세계일보에서 가졌던 인터뷰 내용이 되구면요 그래서 세계일보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일보 기사를 찾아보니까 김종인 윤석열 정부의 힘 의지만으로는 국정 운영을 못한다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다 세상을 보는 창의라는 그런 세계일보의 5월 11자를 다른 신문들이 다 받았습니다 세계일보가 일종의 탁종을 한 것이죠 이분이 이제 여러분이자 아시다시피 윤석열입니다 제가 이걸 탁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거 뭐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이제 첫날을 맞았는데 정치판에서 많이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새로 출범하는 정부한테 자기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신문들이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나이가 꽤 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종인 씨하고는 나이차가 한 20년 정도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혈을 끌 끌 찼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냐 취임 첫날에 조관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윤석열과 문재인이 큰 차이가 없다 자기 말을 안 지키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참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나잇살이다 나잇값이다 이런 이야기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럼 세계일보에 김종인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여과 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을 두 사람을 평가하면 어떠냐 이런 질문에 대한 것 자체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시간을 두고 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 말을 지키지 않는 게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얘기와 후보가 된 이후의 얘기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 당연히 일관성이 없을 수가 있죠 뭔가를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막상 대통령의 직을 맡고 보니까 예산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게 세상사에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대통령하기에는 준비가 철저히 돼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드는가 하니까 김종인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참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언젠가 2017년인가 잠시 대통령이 나왔다가 이제 그만뒀죠 그런 생각을 들리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갓 출범한 그런 정부기 때문에 덕담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죠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신구 권력이 이렇게 충돌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종인은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 상황인식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교육 여부에 관계없이 좀 양심적이고 눈을 열고 살고 있고 귀를 열고 살고 있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사람들은 문정권 하에서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도대체 무슨 짓돌이를 했는지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많은 표차로 당선됐으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많은 표차로 당선됐으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태도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게 전혀 뭡니까 그 현실에 대한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이 무슨 상임 무슨 공동선대위원장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본인이 직접 총괄선대위원장인가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수행한 선거가 미래통합당의 사위로 총선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은 대선에 잘 졌지만 잘 싸웠던 분위기가 있는데 김종인 씨의 답변입니다 선거에서는 한 표차로 졌어도 진 것은 진 것입니다 민주당이 0.73포인트로 졌다고 오만 방자하게 하면 야당은 앞으로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뭐 살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써잘데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이가 적으면 제가 잔소리를 안 하겠죠 나이값을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요조 요소에 있는 소위 정치인 출신이나 이런 원로들 가운데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론한 사람은 박준선 씨하고 그 다음에 잠시 언급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비겁하고 이렇게 오만 방자하고 이렇게 사회 사람들을 호도하고 일로 안에 시중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알 수 있는 사실을 이른바 정치계의 무슨 킹메이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0.73포인트로 졌다고 오만 방자하게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많은 표차로 당선됐으면 민주당의 태도가 달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헛소리를 그동안 많이 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월 4일날 3구 대선 조금 전입니다 김종인 윤석열이 이기면 5%포인트 차로 이기고 이재명이 이기면 2%포인트 차로 이길 것이다 윤석열은 10.3% 이상으로 이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들 갈등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뭐죠 내가 그 나이가 되면 20년 정도 차이에 젊은 사람이 나라를 한번 맡아보겠다고 노력을 하면 참 물신양면으로 저는 도울 것 같아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2022년도 2월 10일날 김종인 윤석열 사람이 달라졌다 정책 기본인식도 없다 YTN 김종인 윤석열 베레 순간 손잡았다 연계달러로 파국 한겨레 김종인 윤석열의 위험한 착각 2월 24입니다 김종인 윤석열 이재명 누가 당선되던 나라 암담 2월 10일 지가 하면 잘한다는 생각이죠 내가 하면 잘할 건데 너희들 하면 안 돼 이런 겁니다 내려놓을 나이가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가 관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인 거죠 정치를 볼 때도 관찰자가 되기 때문에 소외감도 생길 수 있지만 그걸 정리해 나가는 것이 성숙됨의 그런 일종의 표상이지 않습니까 김종인 씨 나이가 1940년생입니다 81세 윤석열 대통령 나이가 1960년 62세입니다 20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엄청난 격차가 나는 거죠 그러면 덕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참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위해주는 그리고 좀 지켜보고 사람이 자기 빼고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젊은 사람 하는 일이 눈에 쏙쏙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 늙은 이들은 너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늙은 사람은 너마하다 그래서 우리가 반면 교사라고 이런 것을 보고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이살이라고 하죠 나이값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면 항상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서강대학교에 교수를 오래 하셨고 한국학을 하셨고 한국학 분야에서는 큰 획을 꿨던 김열규 교수입니다 문학평론가로서도 이름을 날리셨고 1932년생으로서 2013년에 돌아가신 김열규 선생님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좀 정년보다도 한 60세 전후에 경남 고성으로 낙향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뭐 좀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생각보다 좀 아깝게 노년에도 참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아주 재미난 책이 이제 노년의 즐거움이란 그런 책이죠 늙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한 2013년인가 11년 무렵에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잘 늙으셨죠 김열규 교수 선생님이 이제 노년의 오금 오근 하지 않아야 될 다섯 가지 금지상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에게 권하는 오근 다섯 가지의 권유 이 내용을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금지 나이가 들었을 때 첫 번째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잔소리와 군소리를 삼가하라. 노하지 말라. 기죽는 소리하지 말라. 노탐을 부리지 말라. 어제를 돌아보지 말라. 첫 번째 잔소리와 군소리를 삼가하기 투정부리기 삐죽거리기 궁시릉대기 중얼대기 넋두리하기 등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김열규 교수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내가 늙어보니까 참 이런 것은 안 해야겠더라.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잔소리와 군소리를 삼가하는 것이다. 나이를 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도 나서야 될 때하고 나서지 않아야 될 때 말을 해야 할 때하고 하지 않아야 될 때 할 말이 무언가 하지 말아야 될 무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이런 김종인 씨 1940년대 40년생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취임 첫날 그렇게 아주 악평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생각을 한 번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김열규 선생이 이 다섯 권에 권하는 것 뭘 해야 되냐. 여기 나오지 않으면 유유자적 큰 강물이 흐르듯 차분하라. 바위처럼 퇴산처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아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좀 뭘 열심히 해보겠다 하면 입 다물 때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켜보고 비판이나 비난보다도 격렬하고 두 번째 달관 두루두루 관대하라. 너그렇게 못 본 듯이 못 들은 듯이 너근하고 나긋하게 무엇이라도 넓게 두루두루 편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뾰족하지 말라는 거죠. 20년 차이를 둔 새 대통령이 취임 첫날을 시작하는데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약속을 안 지킨다. 약속을 안 지키면 지켜봐야 되죠. 약속을 지키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란 분이 그러니까 참 나이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이 물질적인 그런 재화와 관계없이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그런 하나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원숙하고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이해심이 높고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담대하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그럽게 못 본 듯이 못 들은 듯이 너긋하고 나긋하게 무엇이라도 넓게 두루두루 그렇게 대하자 그게 나이가 들어간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다섯 가지의 권면 사항 중에서 첫 번째다 이렇게 이제 김여리 교수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종인 씨를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취임 첫날에 그렇게 혹평을 하기에 한 말씀 내가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특히 예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자기 기준에 만족스럽도 않더라도 그냥 할 말 안 할 말로 조금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미자님이 참 멋있는 말씀하시는데 시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와서 밤새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진짜 내일 출근해야 될 아들 붙들고 밤새 기세로 넋두리라 합니다. 참으로 늙을 때 이런 부분 제일 괴롭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문제잖아요. 자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냥 개체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분리된 개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기 인생에서 한탄스러운 것 후회되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었을 때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말만 계속 늘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광미자님 참 좋은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노년의 즐거움은 참 즐겁게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나이를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한 5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들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참 김열규 선생님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울컥하고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특별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사회에 관한 부분인데 가족사회에 관한 부분인데 참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 실렸던 그런 인터뷰 내용입니다만 이게 2011년 10월 8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이제 병을 앓기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돌아가신 것이 2013년이니까 경남 고성에서 찍은 거의 마지막 인터뷰에 가까운 그런 내용일 겁니다. 김열규. 이것은 이제 가족사를 공개하죠. 김열규 교수님의 이 가족사 중에 가장 뼈아픈 부분이 아버지가 부유한 사업가였는데 좌익활동을 하게 되어 월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누구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김열규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열규 교수님의 부친은 일제시대 때 부산시 동평동에서 주류 도매상을 운영했습니다. 당시에 모터포트를 타고 바다 낚시를 즐기 정도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불현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김열규 교수가 초등학교 5학년을 다닐 때였습니다. 김열규 교수님은 아마 장남이었을 겁니다. 남노당원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가게를 다 그만두고 함경도 단천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가난해졌습니다. 아마 그 함경도 단천에 그 당시에 월북한 사람들의 아지트 같은 게 있었던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8선을 넘어서 아버지를 찾아서 단천에 갔습니다. 거기에 무슨 아지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 비극은 제가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일을 갑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무책임한 아버지가 다 어디 있습니까? 두 세대가 훌쩍 지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열규 교수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목이 메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김열규 교수님이 합니다. 이번에 586 운동권이 주도했던 그런 권력이 퇴진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좌우 대립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전쟁이 우리가 치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부쪽은 좌익들이 완전히 장악을 했고 한반도의 남쪽은 좌익들에 의해서 지난 5년간 다섯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로 점철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좌익이 영구히 지배하는 그런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간발의 격차로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대한민국이 좌익들의 치하에 빠져드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간신히 벗어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김열규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011년에 가졌던 지금부터 12년 전에 가졌던 그런 남노당원으로서 부유한 주류 도매상이었던 그런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뱅개치고 월북을 해버린 그 사건은 지금도 한반도에서 진행이 중인 거죠. 제가 과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런 관련된 보도를 많이 할 때 보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들어와서 모종의 사건에 관련되어 1993년인가에 옥고를 치렀 두고 짧은 옥고를 그것도 좌파 활동하고 관련된 겁니다. 제가 굉장히 경악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1987년에 학위를 마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한참 30대 초반에 박사로서 열심히 일할 때가 1993년입니다. 그럼 1993년이면 이미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팬됐는지가 다 드러난 상태인데 그때도 한반도의 일군의 운동권 세력들은 뭐죠? 그래서 좌익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꿨고 이번에는 그냥 부정성거를 해가지고 헌법을 떠들고쳐가 나라를 그냥 접수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겁나구나. 어린 자식들을 다 여러분들 그만 뿌리치고 그냥 월북을 해서 자기 이념에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좌익사상의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론과 실천님이 모든 악의 근원이 부정성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 정말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많은 분들이 외면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이 부정성거를 규명하기 위한 활동에 많은 그런 성원과 응원과 그리고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과 저와 자식 세대들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관찰되어야 될 것이 바로 부정성거를 건절하고 공명성거를 확립하고 선거 정의에 그런 아주 활달한 그런 깃발을 대한민국당에 굳건히 뿌리내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